저는 헬스를 하기 전에 필라테스로 몸을 풀어요. 그리고 필라테스로 끝내요. 결국 모든 운동의 끝과 시작은 다 필라테스입니다. 저는 처음에 헬스를 해서 마지막은 헬스로 끝내고 있어요. 여성분들도 육감적인 몸매를 만들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과 끝을 해야지만 완벽한 몸매가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태까지 운동 가르쳤던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. 대결 구도잖아요. 싸워서 승리를 어떻게 할 건지 온통 구생밖에 없습니다. 내가 필라테스모델선발대회에서 더체인지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?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8주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뤄내지는 그냥 보시면 안 돼요. 화끈하게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.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.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네, 팔이 긴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되게 허벅지가 길고 어떤 분은 종아리가 길고 체형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몸매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를 보고서 저는 그 계획에 맞춰 살 예정입니다. 너무 이렇게 막 뒤죽거나 너무 힘들 필요 없어요. 어차피 만나서 얘기해보고 느껴보고 하면 희망도 생기고 다 좋아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략 없습니다. 어떤 분하고 공략을 하는데 지면? 공략이 지면? 제 수업이 좀 비싼데 필라테스 회원권을 공짜로 제 수업을... 네, 한 5회 정도 드리면 5회 이렇게 해서 간질맛 안 나잖아요, 운동은. 꾸준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횟수가 좀 있어야 돼요. 저는 30배를. 저를 믿으세요. 딱 한 마디만 하고 싶어요. 저를 믿고 따라오면 8주면 앞으로 인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다시 한 번 질문해주세요. 끝. 저를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.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행복 이상으로 인생이 많이 변화를 느끼고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편집 끝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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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상금 천만 원! 8주간의 기적적인 변화!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. 최종 4인에 선발되면 1년간 필라 모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.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! 비욘드 바디 시즌2 더 체인지!